1년 채널에서 겪은 바이비. 자녀메시지로 사랑의 메시지를 날리지만 패비는 다 미웠고. 하루 종일 당신은 피해하기만 하는 패비. 어렵게 패비를 만나 피해삼고 계단다. 잘한다. 패비, 하루 종일 예쁜 얼굴은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연락 안 돼 죽는 줄 알았잖아. 왜 그래, 우리 패비? 누가 뭐라 그랬어? 누구야? 누구야, 내가 혼내줄게. 말만 해? 뭐래? 언제까지 내가 말해줘야 할 거야?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네. 혹시 내가 뭐 잘못했어? 혹시? 혹시? 됐다. 알아주길 바란 내가 멍청하지. 나 갈래. 바빠. 알지, 내가 잘못했지. 미안해. 그래? 미안해? 그럼 뭐가 미안한지 말해봐. 내가 플렉스 안 챙겨줬으면 미안해. 잘못했네. 우리 데뷔 운동하는데. 많이 잘못했네. 내가 BCAA도 갖고 왔어야 하는데. 못 챙겨서 미안해. 좀만 기다려. 많이 잘못했어. 그건 많이 잘못했어. 너무 좋겠다. 안 될지도 모르겠다.